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뭐뭐를 가지고 미래, 도로의 미래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뭐뭐를 가지고 미래, 도로의 미래 소식을 가지고 오늘 밤 테스트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기 자동차를 오늘 밤 테스트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기 자동차를 또한 뭐뭐를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 자동차 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또한 뭐뭐를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 자동차 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쉐도잉이요? We're back with the future of the road, today testing a new type of electric vehicle that is also harnessing its energy from the heat of the sun. 우리 스티브 패터슨이 그것을, 즉 그 전기 자동차를 시운전했습니다. 우리 스티브 패터슨이 그것을, 즉 그 전기 자동차를 시운전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 세계의 제조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 세계의 제조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기 위해. 미래를, 화석연료가 없는 미래를. 미래를, 화석연료가 없는 미래를. 쉐도윙야. from the world are racing to produce a future free of fossil fuels. 하지만 전기차는, 미래의 전기차는 하지만 전기차는, 미래의 전기차는 결코 전통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전통적이지 않습니다. 쉐도잉이요. But the electric car of tomorrow is anything but traditional. We're back with the future of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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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esting a new type of electric vehic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